이거 챙겨야되나? 이거 챙겨야되나? 왔다 다했다 오케이 다 먹어갖고 보라 그러면은 뭘 해야되냐 어? 메인홀 여기도 이렇게 빨간색이야 이거 어떻게 갔네 쭉 가봐야되나 끝까지 이런거 어디있어 가불타면 못구했어 뭐있을거같은데 살아나지 어? 소리가 있나 여기 빨간색으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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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gets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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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으 아 으 like 아 person 아 âün 아 피어어어 왜 여기다 와 총알 미친가 빨간색ãy 이제 파기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 아 둘째래 콜마 아 난 안해 두피 왜? 감사합니다. 여기가 어디네. 어? 어? 아, 갔어. 아, 그래도 총알 좀 쓰니까 좀 찾아. 아, 더해. 나가서. 아, 이제 1층이구나. 아이. 아. 옆에 여자애 구하러 가야 돼. 나가는데 가있지. 어휴. 왔다. 여기는 어떻게 하고 왔냐. 어이가 없네. 여기다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. 내려가서. 아, 뭐야. 이거를 해야 돼. 안 한 게 많아? 여기는 뭐가 없어? 그러면. 빨간색이죠. 여기다. 이거 못 열고. 아, 여기. 1층. 아, 이걸로 올라오는 거구나. 얘 열어서 가는 거구나. 네가. 네가 됐다. 들어가 보자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왜... 왜 여기가 빨간색인거죠? 뭐 어때? 이거 뭐 어때?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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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뭘 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바로 아팠어 자식 빨리 안녕 몇 개 쫓아와 얘 일로 어떻게 왔냐 길을 잘 모르는 제가 열어줘야 돼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있네 바로 뒤에 있네 어 잠깐만 얘들아 막아줘 제조 올라가 오늘 걸쳐서 어디서부터 안 쫓아오네 별로 안 쫓아 내 문제는.. 이게 윰브레일라 야크서 이거 쟤네들이 나와 쟤네들 이걸로 줄나 총으로 뭐하는거죠? 뭐하는거죠? 아이고 얘네들때문에 혈랑비하기는 좀 싫은데 혈랑비하기는 좀 싫은데 뭐만 쏴볼까? 괜찮네 어 머싱은 좋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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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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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씨 잠깐만 어우 씨 잠깐만 아우 씨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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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총알을 낭비할 수 없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문제는 이거 왜 이거 왜 안되냐 아 아 벌써 썼구나 가지고 온 거 아 엄청 빨리 썼네 여기에는 뭐 아 아 아 아 오 으 으 으 으 어 좋지 내려가고싶어 때렸다 오씨에 뭐야 도망가 클라이씨 어디까지 쫓아오는거야 진짜 이 뒤에 있어 이 뒤에 내 뒤에 없어 빨리 와 돌아가 오씨 아빠래 애가 그럴 줄 알았어 진짜 진화했는데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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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랄라 깜짝이야 이렇게 혼자 도망간거야? 아 리오인데 어디갔냐 너 안도와줘 아 이게 다 영자들때는 망했어요 오.. 맞다. 아.. 아낸트.. 말해.. 뭐를 하면 될지 모르겠지 모르겠다 누구야? 이 그리저를 위하여 뭐.. 내가 도와줘야 할 때가? 그가 더 빠르게发生할 것보다 더 빠르게 보았하다는 것 어디서 가는데? 아니.. 내가 도와주는 20 질문을 하고 모두가лы고 있는 걸 다가야 할 때 개불아 안녕하세요 박사님 마스카이님 잘 된다 가야지 여기 템 있네 이거 레이텐시 그냥 얼티멜 로우로 해놓으면 어 뭐야 이거 오케이 그러면 딜레이 거의 없던데 강전해 강전해 G 바이러스 내가 저번에 읽어봤는데 자기 DNA랑 비슷한 애한테 그걸 한다고 그랬던거 아이스박스 컨트롤러 쓰고 있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에이밍할 때 말을 못하게 됐고 나의 사람이란 생존과 프로듀스 만들고 엘프를 가려고 그냥 보통 총으로는 죽이기 힘들고 그래서 번식하는걸 제일 중요하게 한다던데 아 모노는 스토리가 너무 짧잖아 겟는 아닌가 모노는 캐릭터 캐릭터 움직이는게 답답해가지고 아까 그 경찰서장 안에 있던게 이건가 보네 그럼 내가 내가 주입해놓은거 애들 애들 DNA 애들이 쟤 그래서 그래서 윌리엄이 계속 근처에 있나보네 딸 딸 근처에 계속 있나보네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나 이거를 꺼내서 해놓고 어 넷 넷 나 봤을 이유 아 세이버 세이버 안돌려 아 아 내가 이거 스토리 알려줄까 뭐야 이거 왜 안열려 뭐야 이거 왜 안열려 뭐야 이거 왜 안열려 뭐지 이거 왜 안열리지 이게 이게 원래 처음에 캐릭터를 고르는거거든 남자나 여자 근데 남자는 차를 타고 있고 아 일로 내려가는거구나 여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가지고 오토바이가 빠를까봐 아주 괜히 골랐거든 아 둘이 같이 다니는줄 알았어 그래도 같이 다니면서 내가 하나만 해 걱정하는건줄 알았는데 겁나 남자 얼굴 한 두번 보여주고 나오지도 않았던 아 아 벌써 느낌을 좀 저기 뛰어다니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얘 원래는 얘가 얘 동생 찾으러 나왔었어 걔가 경찰인데 그래서 남자 주인공 경찰이랑 둘이요 어떻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같이 경찰서로 왔는데 경찰서 안에 좀비가 근처에 좀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헤어졌어 헤어지고나서 얘 혼자 다니는건데 경찰서 안에서 해야되는 미션들이 엄청 많았어 그렇다 하고 근데 와보니까 동생은 와네 동생은 휴가 갔대 유럽으로 하하하 누나만 죽게 생겼어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찰서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얘만 죽게 생겼어 지금 아무튼 그래 아직 걔 못찾고 돌아다니다가 여자애 한 명 찾았어 쉘이라는 애를 지금 걔를 도와주러 왔어 어허 완전 망했어 동생만 동생만 잘살고 있어 하하하 찾으러 왔어 동생인지 형 아 오빠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찾으러 왔더니 어떻게 찾으러 왔더니 어우 아 잠깐만 어우 왜 왜 이거 잠깐만 어이씨 어우 오지마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아이씨 쏟아서 도망왔어 하하하하하 저 안에 뭐 있던데 아이씨 다 죽일걸 그냥 근데 쉐리 부모가 제약회사에서 일하는데 엄브렐라라고 얘가 쉐리 쉐리 어떻게 와 경찰서에서 다큐멘스트를 다 찾아보니까 경찰하고 서장하고 제약회사하고 손잡아가지고 둘이 쿵딱쿵딱 해가지고 해가지고 저지바이러스라는게 생겨서 좀비들이 다 생기게 된거고 지금 이 사태를 만든게 어떤지 제 부모님들이지 지금 저 제약회사랑 서장이랑 아 비디오도 하나 찾아야 되는거 같고 이거 허브는 넣어놓고 아니다 죽이면 되겠지 아 완전 개자식들이야 진짜로 아 맞아 수사하면서 이제 어떻게 된건지 찾으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쉐리랑 부모님이 그 키를 가지고 있는거 같고 얘를 도와주면서 어떻게든 대학회사랑 어떻게 된건지 그걸 찾아야 되는거 같고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무기들도 이것저것 찾아야 돼 총알도 계속 만들어야 되고 내가 파워도 구해가지고 룩하고 나이트는 같은 벽에 있어야 되고 비숍하고 퀸은 옆에 같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 퀸하고 룩은 서로 반대방 그대로 있어야 돼 나이트 꺼내 펀에서 이렇게 붙여주고 오케이 아까 비숍하고 같이 있다고 그랬네 여기 얘가 비숍인데 룩퀸이 같이 있으면 안 되고 룩하고 나이트는 같은 벽에 있어야 되고 이쪽에 룩, 나이트하고 룩하고 하나 더 찾아야 되고 얘가 비숍이고 여기가 퀸이 돼야 되네 그럼 비숍하고 잠깐만 룩하고 퀸하고 반대방향 여기에 그러면 아닌 것 같아 그치 여기를 펌을 넣어야 되고 어 얘 꼭 사진이 똑같다고 사진이 있다고 해서 꼭 이게 아니네 아, 아닌, 맞나? 아무튼 여기에 퀸을 넣어야 되고 여기에 룩을 넣어야 되고 여기에 룩을 넣어야 되고 여기는 어 퍼즐도 있어, 그리고 애들 개인, 경찰에 쓰는 뭐야 락커 있거든 락커 비밀번호도 이것저것 알아내야 되는데 어 뭐다른 어, 맵이다 그리고 이제 맵에 이렇게 빨갛게 돼 있으면은 내가 뭘 아직 안했다는 거야 아이템을 못 찾았거나 그런데 일로 나가면은 나가지나? 이쪽으로도 나가지나? 이쪽으로도 나가지나? 이쪽은 뭐지? 아, 이거 안 열리지? 이거, 이거 열라고 했지 이거 여기서 아 아, 이 게임을 진짜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지? 나도 꼬맹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걔 맨날 사라져 내가 그 아빠랑도 한번 싸우고 온 거거든, 벌써 내가 첫 보스몬스터였단 말이야 뭐야? 아 이거 아까 거기 소화전 소화전 소화전? 소화전이 아니라 뭐지?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아 아 아니 왜 세이프 비밀번호를 근데 옆에다가 초코럭 저거나 그거를 위험하게 뭐든가? 아, 나 겁나 겁쟁이 진짜로 나 진짜 신장마비에 걸릴 뻔했어요 처음 할 때 아, 얘 일어날 것 같아 그리고 아, 허브 옆에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, 머리 터졌다 다행이다 진짜 일어났네 컴바인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힐템 만드는 거야 이거, 이거 적어놓은 거네 2, 12, 8 2 12 12 12 12 12 8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콤바인 아니 이 총이랑 왜 하는지 모르겠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조준점이고 얘 레이저가 있단 말이야 얘한테 해줘야지 얘가 총을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아킴한테 얘로 강화된 이거 이거 쓸 수 있다고 그랬거든 이걸로 죽일 수 있다고 그러는 우선 이리로 들어가서 여기서 올라가면은 뭐냐 아 아까 내가 그냥 도망쳐었는데 다시 갈 수 있나 보다 맞아 1mm 오씨 잠깐만 밑에 사람 있어 사람 있네 똥땡이 응 똥땡이 있어 진짜 지져스다 지져스 아이고 에임이 너무 어려워 하나 더 있네 뭐 타렸다 그러고 아 아 잠깐만 아 어 오케이 오 둘 다 터진 것 같아 아냐 얘네 레이저 못 봐 이렇게 개사기지 진짜로 내가 딱 여기 조금 넘어서까지 했어 다시 한번 뒤로 가가지고 총알도 없고 무기도 없어가지고 어 뒤에 허브 있네 이게 이렇게 열려서 뭐야 이 뒤에 길 있었어 일로 아 여기 이쪽으로 길이 있구나 야 야 니가 해봐 이거 얼마나 어려워 일로 가면은 이게 몬스터가 갑자기 아아 도망가 우우 어허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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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리로 가면은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이거 몬여러분 가보자 이리로 제발 라무도 없어라 어 뭐야 여기 열 수 있네 여기다 끼는 거잖아 아까 그거 이거 아 이게 여러 군데 있나 보다 한 번 열자마자 막 몬스터가 나와 아 계속 들고다녀야 되네 이거 어 뭐야 쓰고나서 지가 지자리로 돌아왔어 포켓몬인데 ㅋㅋㅋㅋㅋ sla Monroe 어이없네 아 옐로가면 뭔가 죽을 필린데 이리 쭉 가서 일로 와서 이리로 가면은 아 자 ikke마 이것도 그럼 여기서 내가 열 수 있나 아니면 자 자, 일로 올라가면은 어디로 가지는 거야? 아, 컨트롤 룸이 일로 쭉 올라오는구나, 바로 컨트롤 룸을 먼저 가보자 어, 저기 또 물이 있다 그래, 또 다행히 뭐 없겠지? 지체, 나갔어 저것도 움직이는 거였거든, 나갔어 머리 안 터져 있으면 다 움직인다고 봐야 돼 여기 있다, 5키! 이런데서 키가 제일 중요해, 못 땄어, 5키를 일로 올라가거나, 아, 밑에 사다, 밑으로 가는 거구나 여보 봐, 옆에 바로 허브 있잖아, 저거, 약초 그런데 100% 움직인다고 내려가는 건 뭔데? 에? 뭐야, 나 지금 내려왔는데 아, A가 제일, A가 제일 밑에 층이지 너 자식 죽여 100%? 뭐야, 왜 이래? 왜, 왜 에임을 안 해 이 자식 에? 왜 이래? 너무 멀어서 그래? 여기 약간 그, 몬스터 나오진 않겠지? 아, 잠깐만, 뭔 소리야 이거 왜 저래? 뭔 소리야? 아, 얘, 얘 뭐야?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? 어? 얜가 봐? 아, C 내려가면 안 될 거 같아 바로 뒤질 거 같아 쟤 뭐냐? 일로 올라가면 뭐지? 아, 나무도 없어라 불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아, 이거 아, 이거 망가졌어 아, 누가 또 무식하게 좀 해놨어 아, 저거 뭐야, 나 일로 내려가서 일로 쭉 가면 여기 뭐가 있긴 하다 근데 저거 가다 뒤질 거 같아, 저러 가면 안 될 거 같아 아, 쟤 100% 죽어, 이거 얘를 지나가려면은 이게 미로 같은데, 살짝 얘 근데 어, 숨 쉬고 있네 오 마이 갓 아, 근데 저게 심지어 빨간색이야 저거 못 지나가는데, 어차피 문 닫혀 있는 거 같아, 저거 아, 설마 아까 이 키인가? 키로 여는 건가, 저거? 아,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? 잠깐만, 다시 일로 나와서 나왔을 때 일로는 못 갈 거 같고 아 아까 그놈이 누구야 아까 쫓아오던네? 물에서? 못 죽일걸? 아, 여기서 아, 여기서 여기서, 여기서 어, 되게, 아, 씨 안 되는데 아, 되게 왜 이래, 왜 여기서 에임 못 하게 됐어 버그인데 내려와서 쏴볼까? 제가 오는 거 같으면 그냥 도망쳐보자 아, 왜 이래 아, 왜 이래 어, 시원적 풀리는데 왜 이러지 이리로 올라갈 수 있나 이게 일어날 거 같아 안 올라가지 아,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, 씨, 개무섭다 이게 일어날 거 같아, 100% 얘는 왜 안 풀리냐 아, 얘 아이템 때문에, 이거 아우, 잠깐만 아, 잠깐만 아, 잠깐만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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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죽이겠구나 아, 흐엉, 뭐야 쟤 방금 물에 들어갔는데 괜히 뇌 한테 들어간 거 아니야 こ Confatsu log ת 니가 해봐 진짜 무서워 어 왜 이렇게 뭘로 나왔는데 방금 먹어 어 올라가 오 올라가 지네 아 잠깐만 이거 맞는거야 이렇게 가는거 하하 진짜 죽을거 같은데 이거 아하 아 죽으면 아까 올라가 앞에 뭐있다 어 오 얘 뭐야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나 포이슨 걸렸다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다 어 잠깐만 하하 하하 나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하하 아 일로 못 지나가잖아 잠깐만 아으이 안올라가 안올라가 망했다 망했다 일로와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거 죽여야된다 정말 죽여야된다 정말 죽어 어 죽었다 어 죽었어 죽었어 지났어 잠깐만 나 근데 이거 힐템이 너무 아 두개밖에 없는데 아까 아까 걔 옆에 있던 허브 내가 왜 못 먹었지 먹었나 아 그걸 쓴건가 지금 벌써 내가 아 야 이거 하나 어 뭐야 이거 뭐 아니 아 얘 하나 더 있는거 같애 일로와 일로와 또 있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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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짝반이 최고야 진짜 뒤졌고 아니 안볼때 지나가도 쟤네 소리 때문에 다 알아 어 뭐있다 아 C인건 아 그래도 2마리 다 죽였다 3마리인데 이쪽에 뭐 없나 태양 아 허브 하나 더 있어야 되는거 이거 어 어 이거 아까 내가 본체인가 하나 더 있는거 같은데 저 안에 필요없어 가보자 저기지 열어 빨리가서 열어 아 근데 이거 아까 급키로 여는게 아닌거 같은데 아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아 눈알이 안맞았어 이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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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아아 뭐야 저거 어 어 나한테 오는데 도망가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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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 오우 열리네 다행히 아 그럼 아까 걔도 이길 수 있겠다 근데 나 총알이 없는데 망했다 샷건 총 하나도 없어 나 아 걔랑 싸워서 이길 수 있네 아 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